안녕하세요. 홍성 최상의 환경과 풍광을 자랑하는 위치 좋은 곳에 자리한 전원주택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매매 마무리된 홍성군 9학년 매현리 거북마을 택지를 놓쳐서 많이 안타까워 하시던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됐듯 한데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매매 완료된 것을 보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조성된 택지와 이웃하여 새로 조성되는 택지의 가 도면은 이미 나와있는 상태로 7월 중에서 날고 풍목공사가 시작되면 벌초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때보다 더... 지금 상황이 있는데 여기 좀 유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유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유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무죄를 들어서 여기다가 철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흘리는 단진의 물을 흘러가 버리고자 이미 조성되어 내내 마무리된 곳들과 함께 어우러져 멋지고 개성있는 전원주택지로 변모할 보계산자라 거북마을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커밍 순 6.. 유입 아저씨 2.. 4.. 2.. 3.. 3..